많이 늦었음 누구야? 또 하나씩 어? 들어와? 도장입니다 도장은 왔어요 응 안 깨놔 덕분에 장기 입사 지원한 얘 있지? 네 얘가 내 딸이야 자네 이번에 승리 심사 있지 않나? 네 자네들 이제 과장 빡지 떼야지! 내 딸아 이번에 합격시켜두면 자네들 강화로 승진이야! 뭐? 승... 승진이요? 어떡하지? 멈춰! 멈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최욱 승진 등 인사의 본명을 위반하여 계획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적척하게 해당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청탁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 사관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예쁜게 많네! 네! 사관님! 오늘 신상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이팬이구요! 그 후에 문의빛동 바다!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어! 다 상고하신대! 아우! 누가 말씀해! 내가 카드를 가져왔나? 사모님! 이거 오늘 구매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정품 30토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안 사면 필요하지! 아! 근데 어쩌지? 법인카드 하나밖에 없네! 사모님! 이거 접대비로 영수증 청구하시면 사모님! 이거 다 사셔도 절대 안 걸리네! 아! 오늘 어떡하지? 우리 법인카드로 다 사? 자!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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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작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에 따라 회사 업무에 발생되는 비용 지출 시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부 pardon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야죠 나중에 올게요 청명한 세상 우리랑 함께 만들어요